첫 번째 이슈는 입국 규제 보복 나선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한국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또 단순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하자 일종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중국 중앙중국대사관은 SNS 계정을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알리면서 중국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려라기보다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보폭성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중앙중국대사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이니 한국 주기 비자 발급을 다시 재개하면 우리도 제한을 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제 외교에서 상응, 호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그냥 중국 정부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중단, 확산을 우려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조치로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중 수출이 많이 줄어서 지금 기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자꾸 삐끄덕거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기업들이 피해는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다른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나체에 음식 올린 10대들입니다.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매수남을 유인해서 또 10대들이 유인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수강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17세 남성 3명에 대해서 장기 7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병의 경우에는 장단기로 나눠서 소년원에서 복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화 정도에 따라서 단기만 복역하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10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엽기적이고 또 충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던 13세 여자 후배를 끌어들여서 성매수남을 유인하도록 한 다음에요. 남성들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여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협하고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돈을 만약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몸에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거나 또 벗은 몸 이외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역기적인 행각도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17세미는. 그런데 범행 초기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아마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풀려난 뒤에 다시 또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소년범 관리에 좀 더 철저함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약 14회에 투약한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마약 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약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스파이크 씨에게 어떤 선고를 내렸어요? 네, 일단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구매를 했느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스파이크, 9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4,500만 원 상당을 구입을 했고요. 강남 일대 호텔 그리고 파티룸을 빌려서 무려 14차례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또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또 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이 3,985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이 돈스파이크 씨한테 3,985만 7,500원을 추징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그동안 판결에 비해서 보면 금액이 크다 하실 거예요. 그동안 보면 어머 무슨 마약으로 대마초로 잡혔대 1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그 사람이 그 복용한, 구매해서 복용한 그 약에 대한 단가를 어떤 그 유통되는 값이 아니라 경찰에서 매기는 단가로 했을 때 얼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워요. 이거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저희 바로 행복한 아침에서도 당시에 최 기자가 굉장히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양도 많고 14차례나 투여를 했고 이전에도 대마초 혐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집행유예 물론 5년이지만 집행유예야 하고 조금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야 하고 보시는 또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워낙 양도 많았고 4,500만 원 상당이거든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돈 스파이크 씨가 실형을 면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 장애인 MC가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줬는데 누리꾼 반응을 보면 2010년에도 마약을 했었고 이번이 재범인데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을 했냐. 이것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돈 스파이크보다 투약 횟수가 적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돈 스파이크가 실형을 면했다는 거 몇 가지 이유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재판부에서 2010년에 처음에 대마초 투약을 하기는 했으나 이후 10여 년 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은 점을 감형 이유로 첫 번째 꼽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특성상 판매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매책들에 대한 정보를 주면 아무래도 마약이라는 게 양형의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마약을 팔면 혹시나 잡혔을 때 나까지 잡혔을 수도 있다, 나까지 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당분간은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감형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성문을 굉장히 좀 많이 썼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돼서 반성문을 쓸 힘조차 없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변호인이 지난 12월 20일에 열렸던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돈 스파이크가 손가락 끝이 다 마비가 되고 건강이 악화가 돼서 반성문조차 쓸 힘이 없을 정도다. 사회에 말하자면 돌려보내주시면 다시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그렇게 살겠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재판부 역시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고 또 반성문을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를 자신의 40대 중반을 이렇게 괴롭힌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누구도 탈탈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반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성하면서 재기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탄원서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족 그리고 돈 스파이크의 주변에서 재범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겠다라는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재범을 억제할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사회에 나가더라도 마약에 손을 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진희 씨 SNS 상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 아이디를 에코, 지니로 사용을 할 만큼 환경에 정말 이 환경운동의 앞장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타인데요. 2010년 환경지킴이 홍보대사 그리고 2011년 환경보호 미퍼스트 캠페인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꾸준히 환경보호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널리 널리 털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런 실천을 좀 이어오고 있는데 원농력이 혹시 있을까요? 바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 이거 아껴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거면은 에코지니가 아니겠죠. 내가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 이렇게 해서 좀 솔선수범 해왔는데 그래도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실천이 작은 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머, 지니 씨 따라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관심도 가져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관심과 응원과 격려가 박진희 씨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다시 한 번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네요. 박진희 씨가 환경을 사랑해야 된 건 부모님의 몸에 뵌 절약정신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진희 씨가 6살 이후로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 정말 정말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 주방이 없어서 욕조에서 음식을 해야 될 정도로 욕조에서 물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저도 이 얘기는 참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 박진희 씨, 불 끄고 물 아껴라는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있는 모든 고무대야를 마당에 늘어놓고 빗물을 받아 쓴다. 설거지할 때 마지막 헹구는 물로 화분에 물을 주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이 절약하는 게 몸에 뵀다라고 2012년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절약을 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몸에 딱 달라붙는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빗물 받는다는 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환경을 생각해서 빗물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박진희 씨의 모습을 실제로 본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최정윤 씨인데요. 2015년 한 방송에 출연한 최정윤 씨는 박진희 씨가 빗물도 받아놓고 설거지조차도 쌀뜨물을 하더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박진희 씨는 저는 빗물을 받아서 청소용으로 쓴다라고 고백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박진희 씨의 투철한 절약 전시는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비 오는 날만 아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세면대 아래에 뭐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고 보면 이게 페트병이에요. 저기 물이 차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가 따뜻한 물 쓰려고 이렇게 틀었는데 처음에 뜨거운 물 나오기 전에 찬물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모아서 저렇게 페트병에 넣어놨다가 조걸로 씻기도 하고 화분이나 꽃에 물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기 식으로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저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게 저 사진 한 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사실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흘려보내는 물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런데 박진희 씨 최고입니다. 좀 배워야겠습니다. 진짜 숨겨진 산림 부단의 모습이 좀 보이네요. 남다른 환경사랑을 드러낸 박진희 씨. 환경사랑은 아이들을 키울 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일회용 수저, 2번 기누, 3번 일회용 기저귀, 4번 빨대입니다. 다 안 쓰셨을 것 같은데. 뭐 하나만 고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저번에 아이가 있죠. 그렇죠. 그 일회용 기저귀 아니에요? 빨라서 쓰셨나, 그럼요? 일회용 기저귀 아니고 옛날같이 천 기저귀 있습니다. 오늘 이스형 씨 촉이 굉장하시네요. 정답은 3번 일회용 기저귀. 맞습니다. 2014년 5살 연아의 판사와 결혼한 박진희 씨. 결혼한 그 해에 첫째 딸에 출산을 했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기 키울 때 기저귀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루에 10개 이상씩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가 막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죽어도 이 일회용 기저귀는 땅에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천 기저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 육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